얼마쯤 지났을까? 어슴풀에 잠이 들려든 그는 갑자기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난폭하고 독기어린 고함 소리에 눈을 떴다. 야, 이 땅개 새끼들아! 보니 검은 각반 두른 현역 하나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뒤이어 다른 검은 각반 하나가 나타나 그를 말렸다. 아서! 여기는 제대병 형님들이다! 하지만 바위 말리고 싶은 눈치는 아니었다. 빙글거리며 좌중을 돌아보는 폼이 차내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다. 차중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제대 좋아하네! 왕년에 제대 한 번 안 해본 놈 어딨어! 이 새끼들한테도 걷어드려! 그러자 상대가 다시 한 번 등을 친다. 어이, 이마사! 한 번 봐주라! 3년 시집살이 이제 눈물 씻고 콧물 닦고 돌아가는 길이야!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더 걷어! 어떤 놈은 엉덩이에 못이 박히도록 막고도 아직 13개월이 창창한데 어떤 놈은 말랑말랑 엉덩이로 비실대다가 제 집으로 끼어들어? 에이! 그는 다시 출입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통로 쪽에다 손짓을 했다. 기다렸다는 듯 대여섯 명의 검은 각반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말리던 상대는 못 이긴 척 희죽이 웃으며 돌아서더니 본격적인 용건을 꺼냈다. 형님들, 미안합니다. 고생하는 후배를 위로하는 셈치고 동전 한 푼씩이라도 술값 좀 보태주십시오. 절대로 공짜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제법 유창한 연설이었다. 익숙한 솜씨로 제법 유창한 연설이었다.